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오늘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양미진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주재발표를 통해 시군구 사나이의 청소년센터가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위기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 담당자들이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.